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.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. 엄마를 떠나보내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.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.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.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. 인솔 팀장이 손을 흔들고 있다.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태웠다. 가사와 함께 가사와 함께 가사의 시간을 가사의 시간이다. 내 몸이 두려워해지는다. 저렴한 가사의 시간을 가사의 시간을 잘 보내는다. 에어프라이의 시간을 보내는다. 감사합니다.